자 2018년에 내 운에서 이사할 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운 보는 법이라 해가지고 제가 평변을 올린 게 있어요. 있는데 그걸 보시고 구체적으로 2018년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2018년이 정확히 어제는 양육으로 2018년 2월 4일 입춘일부터 2018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은 아직 입춘이 되나 멀었거든요. 오늘이 지금 1월 2일인데 오늘이 1월 2일인데 약 한 한 달 아직은 우리가 이 학문에서 이 사주명리 학문에서는 아직은 정유년의 기운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은 그럼 우리가 무순례에 해당이 됩니다. 무순례에 해당이 됩니다. 무순례에 해당이 되면 이 사업을 보는 건 뭘로 보느냐 무순례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업을 보는 건 영마로 보니 영마가 동하느냐 안 동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 첫째는 또 두 번째는 좀 드물게 지살로도 봅니다. 지살도 판단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일단 영마로 봅니다. 그러면 이 술 이 영마라든가 지살이나 이러면 시비신살 시비신살은 무조건 뭘 기준으로 하느냐 기준이 연지기준이에요. 연지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 사주 원국에 영마가 있는 사람도 있고 사주 원국에 영마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주 원국에 영마가 있는 사람은 해마다 옮기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 영마살이 온전할 때 영마가 온전할 때 옮기게 되고 그 다음에 영마가 없는 사람은 영마가 들어올 때 옮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가 바뀜으로써 영마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2018년 무술련은 의회에 해당하는 인 오 술 삼합 연회에 해당됩니다. 연회에 해당이 되므로 연회에 해당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오 술련은 인목과 충원은 인목과 충원은 신금이 영마가 됩니다. 신금이 영마가 되고 경금이 영마가 됩니다. 경금신금이 영마가 되고 또한 사유가 영마가 됩니다. 삼합반합은 삼합반합은 음량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음량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금 경금도 신금 경금도 포함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유축도 영마에 해당이 되고 다 다 포함해서 사유축도 이것도 영마에 해당이 됩니다. 신금 경금이 신금 경금이 있으면 신금 경금도 영마으로 볼 수 있고 지지의 유권도 영마로 본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뭐든 간에 강하면 작용한다. 강하면 강하면 작용하기 때문에 강하면 작용하기 때문에 경신금이 경신금이 기본적으로 영마이지만 경신금이 있고 있고 혹은 있으면 해도 되고 있고 있고 신유금이 있으면 신유금도 신유금도 영마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에 자기사주에 금년에 자기사주에 금년에 신금이나 경금 이와 같은 구조가 있고 있고 이런게 자기사주에 분포가 돼 있고 또 금이 강하거나 하게 되면 금년에는 아 내가 의사와 상관없이 이동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영마는 뭘 의미하느냐 이동 변동을 의미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사무실 혹은 사업장 혹은 내가 사는 집 주거 공장 또 직업의 변동도 역마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 변동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근무처 변동도 됩니다. 근무처 혹은 지방 발령 지방이나 서울 발령도 해야 합니다. 내가 공무원이다 공무원에 있다가 중안부처에 있다가 지방으로 발령받고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다 역마에 해당된다. 역마운에 해당된다.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해외여행을 간다. 해외여행 6개월 갔다. 이건 역마운이 아닙니다. 역마는 항상 내가 주부를 결정하고 움직이셔야 된다. 호텔을 전전한다. 이런 것은 역마운으로 보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행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외 출장을 가가지고 해외 출장을 가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6개월 1년 간다. 가서 정해진 집을 계약을 해서 거기서 출퇴근을 한다. 이것은 역마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인 사주에 본인 사주에 심금 경금 요하 같은 것이 내 사주에 있고 이게 있고 강하면 금년에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 원국에 역마가 있는 사람들 사주 원국에 역마가 있는 사람들은 그 역마를 건드리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으면 저것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사주 원국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신자진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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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역마요? 인목이 역마고 감목이 역마고 그렇죠? 해묘가 역마가 되고 해묘미가 역마가 되고 해묘미가 역마입니다. 인목 감목이 입 있으면 있고 얼목 그 다음에 묘목도 있으면 있으면 인공 묘목도 역마다 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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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진생은 금년에 그 생년과 상관없이 이거는 생년과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생년과 상관없이 그 사주에 금년에 내가 생년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사주에 이런게 있으면 금년에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이동 변동 이와 같은 상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첫째 많고 자 내 생년하고 상관있게 본다면 신자진생은 인목 감목 이와 같은게 역마인데 이게 내 사주에서 내 사주에서 인목 감목이 있는데 옆에 신금이 깨어버렸다 그러면 금년에 이동할 운이 없습니다 또 감목이 있는데 경금이 깨어버렸다 그러면 이동할 운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여기 해묘 묘미가 있고 해묘미가 있는데 여기 유금이 있다 유금이 깨어버렸다 이런 경우도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2주의 연으로 보고 그 다음에 4주의 연지를 가지고 엑마를 뽑아가지고 이게 자유로워질대 신자진생은 임목 감목이 깨ste 있으면 금년에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엑마를 보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사 acion 그래서 그래서 역마는 뭘 비유하냐면 장군이 타고 다니는 말에 비유했어요. 예전에. 장군이 타고 다니는 말에 비유해서 장군은 수시로 말을 타고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것이고 이 지살은 임금이 타는 가마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럼 지살은 뭐냐 인오술련이잖아요 굉장히 무술련이니까 무술련이니까 인오술련 지살은 삼합의 장신지가 지살에요 삼합의 장신지가 인오술련은 임목이 지살 감목이 지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살인데 또 해묘 가 지살이 될 것이고 묘미가 지살이 될 수도 있고 해묘미가 지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경신검이 사주에 강한 사람도 이동 변동할 가능성이 높고 지살. 지살 이러한 것들이 또 사주에 강한 사람도 이동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이동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살하고 역마하고는 어느 게 강하냐 역마가 훨씬 강합니다. 훨씬. 그리고 지살은 약하면 작용 안해요. 지살은 임목 하나 있다고 지살이니까 이사를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애매해요. 임목도 있고 간목이 있다든가 해서 이와 같이 강해야 돼요. 이거는 지살은 강하지 않으면 작용 안 한다. 자 이거는 해에서 봤던 거고 해 2018년 지살은 뭐냐 지살은 이거는 생명과 관계없는 거예요 생명과 무관하다. 그러면 생명하고 관계되는 지살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사유 축생은 사화가 지살이고 병화가 지살입니다. 그 다음에 인호가 지산되고 지살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오술 그 다음에 인호술이 강하게 만들어지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만들어주게 된다. 그래서 사유 축생의인데 사화 병화가 강하단가 인호가 강하단가 인호술이 강하단지 하면 이것도 작용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유에서 강하지 않으면 작용 안 한다. 요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이사운은 생명과 상관없이 생명과 상관없이 경신금이 강해지는 경신금이 사주에 강하게 포절하거나 경신금이 있는 사람은 이사운이 있고 또 지살로 보면 임목 간목이 요게 있는 것도 이사운이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생명하고 상관없이 그 다음에 자기 생명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적용을 해줘야 돼. 뱀띠 닭띠 소띠는 소띠는 이와 같은 것이 그 사주에 강하게 자리 해갖고 있으면 역시 지살의 기운 으로 이동 변동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마가 강하면 역마 운대로 가는 것이고 지살이 강하면 지살은 강해야 됩니다. 지살은 약 한두 개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조건 당신이 이사 간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고 지살은 강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면 역시 지살 운에도 이동할 수 있겠다. 이게 2018년 생명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사운을 보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든 같이 그냥 쭉 해가 바뀔 때마다 이와 같이 적용해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